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때에 기자들이 와서 마스크를 썼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걸 좀 벗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진은 끝까지 벗지 않았습니다. 단지 죄송하다 이 말만 할 뿐이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느 범인들은 마스크를 내려서 할 만한 사람도 있었는데 김영진은 이번에 아토튼간에 요청을 받았어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송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 형사들이 마스크를 낼 수도 없었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고유정 같은 사람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렸더라고요. 그 당시에 마스크를 안 씌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과 있습니다. 일부러 모자를 씌우거나 신상 공개가 확정되면 모자를 씌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송치할 때 형사들이 옆에서 끼우고 가는데 본인이 고개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으로 해서 커튼을 친다든지. 그런데 아까처럼 마스크를 씌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벗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로 벗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범죄자들에게 당신 신상이 공개가 결정됐다 이렇게 통보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이 불안하거나 초조한 반응도 보이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표정이 없는, 무표정한 사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오히려 언론을 즐긴다고 할까? 오히려 언론에서 할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범인들은 언론에 유출되고 신상 공개가 돼버리면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는 못하죠. 이 포토라인에 설 때 이게 피의자들에게 주의시키거나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기도 합니까? 일반적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시청하신 아니면 언론 기자분이라든지 피해자 가족, 유족 이런 사람들이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시키는데 어떻든 상대편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대응하지 말라고는 시키긴 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갑자기 돌발 변수가 일어나게 되면 형사들이 제지하는 수는 있는 거죠. 형사들도 좀 긴장할 것 같아요.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형사들 입장에서도 그냥 송치하면 편한데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언론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 입는 것부터 해서 옆에 피해자 관리라든지 전번에 예전에 실제적으로 포토라인에서 유족 한 분이 피해자 범인을 모자를 벗기려고 우산으로 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옆에 섰던 직원이 발을 댔는데. 발로 찼다? 그렇지. 오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오는 사람을 맡기 위해서 발을 들었지만 언론에서는 피해자 유족을 발로 찼다라고 대는 바람에 일이 커졌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형사들은 항상 신상 공개가 되고 여론에 노출되면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준 제2의 N번방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디지털 성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하겠다. 법률 지원 업무 협약심을 해줬다. 이런 글도 올렸던데. 이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범죄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게 인터넷 환경이 들어오면서 생긴 건데.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도 훨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알려진 사람들이고 N번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거의 없었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이 관계없이 젊은 층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터넷 범죄라는 것이 직접적인 물리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뺀다든지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떤 영상이라든지 인터넷 상이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여론회에서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 실제 피해가 나가지고 피해를 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약간 피해라고 생각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 대상이 미성년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터넷 바다로 떠돌아다니면 지운다고 하더라도 쉽게 삭제가 안 되니까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 경찰들도 IT 지식이나 이런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 디지털 성범죄 담당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이버 수사대라고 각 서마다 사이버 요원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인터넷 범죄를 전문적으로 치받은 형사들을 양성하고 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죠. 양성까지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형사님이 가져온 사건 어떤 거죠? 오늘 사건은 그 성맘에 업소에 있는 여성을 인심매매해서 넘긴 일당들을 추적하고 업지를 권고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 두 명이 있었는데 그 근무 중에 즉 남성 2명 폭력배 스탈의 남성이 두 명이 와가지고 같이 술자리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2차로 가자. 보통 2차를 나가거든요. 2차로 가자고 하면서 두 여성을 유인을 했던 거죠. 밖에 데리고 나가서 일단은 포장마차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신 다음에 차를 태워가지고 납치를 했던 거예요. 언제적 사건입니까? 좀 한 20명이 된 사건인데요. 납치를 한 뒤에 그 여성들을 지역은 말씀할 수 없지만 공공시에 밀집 성매매촌이 있어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여성을 한 명당 500만 원 주고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인심매매 돼가지고 성매매업소에서 강금 강요당하면서 매일같이 성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적 사건이냐고 여쭤봤던 건 최근에 이제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이 자꾸 없어지는 시세인가. 최근에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과거에 또 섬에서 이 성매매업소 여성들을 납치하고 강금하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 경우도 강금했을 텐데 어떻게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매매업소에서 강금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기도 하지만 출장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어느 정도 길들여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출장을 내보내는데 그중에 한 명이 출장을 나갔어요. 모텔로 나갔는데 그 모텔에 만난 손님한테 애원을 했던 거죠. 제가 지금 납치돼 와 있다. 도와달라. 택시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손님이 마음이 좀 찰칵했는지 돈을 빌려주니까 2층에서 그 여성이 몰래 탈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모텔에 출장 나가게 되면 감시자가 있습니다. 1층에서 지키는군요. 1층이라든지 카운터라든지 지키고 있었는데 저 감시가 소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여성이 맨발로 탈출을 해서 택시를 타고 자기가 근무했던 업소로 오니까 업주가 바로 저한테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 여성의 말을 청취하고 공공시 어떤 업소에서 둘이서 납치 상했다. 그걸 알고 형사대가 우리 팀이 출동을 했던 거죠. 장소로 가서 모텔을 잡아놓고 일단은 실제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여성을 구출하려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탐문을 하다 보니까 과연 여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그 여성을 빼돌리지 않고 며칠 기다리다 보니까 별거 아니다 싶으니까 연금을 쉬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소를 급습해가지고 거기 있던 범인하고 업주 사장이죠. 사장을 체포하고 아가씨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명 구출한 다음에 일단은 처수해가지고 우리가 번거지로 삼았던 모텔에서 들어와서 조사를 했죠. 왜 조사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업주가 성매매됐지만은 인신매매범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신매매범하고 어떤 사이인가 또 인신매매범이 인상착의라든가 인적사항 소질을 알 수 있냐고 추응하던 적이 있던 거죠. 한참 추응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면서 남성들 대여성명이 권총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권총이요? 권총이요. 대한민국 총기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죠. 총기를 다룰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고 설마 조직폭력백은 아니면 또 어떤 불량한 사람이 하더라도 총기를 더군다나 권총은 없는데 권총을 겨누면서 시장한테 꼼짝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랐죠. 무슨 권총 등으로 나타난 형사가 있나. 보니까 그 관할의 형사계 직원들이 출동을 했던 거예요. 그 형사들 왜 출동했죠? 출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업소에서 사장하고 범인들을 데리고 또 아가씨들을 구출해가지고 데려왔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이 우리를 상대편 조직폭력배가 자기 사장하고 여성들을 모조리 납치했다라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또 경찰서를 가서 조사한 게 아니고 모텔 가서 조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사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형사계장이야 권총을 수령한 다음에 권총을 수령한 다음에 우리 차를 추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는 방을 여관주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남자들이 있다 하니까 권총을 빼들고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상이 조금 좋기도 하지만 특히 좋다 보니까 형사들이 볼 때 조폭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얼핏 뻥 조폭하긴 해요. 그렇습니까? 잘생긴 조폭이 있나요? 아무튼 저희도 깜짝 놀랐지만 그 사람들도 굉장히 긴장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또 우리 오해를 풀었죠. 신분증을 보여주고 우리 서울에 있는 형사들인데 지금 이 범인들을 잡아가지고 인신매문 취적 중이기 때문에 방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것이다. 라고 오해를 풀고 그 형사들은 철수세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 사항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진짜 총을 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황도 대처를 잘했고 또 그 왔던 형사계 직원들도 우리 말을 듣고 신분증 확인하고 바로 출시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일이 끝났던 거죠. 그러면 성매매 업주들은 체포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인신매매 단 2명 그거 못 잡은 겁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못 잡고 그 후에 나중에 저희가 광주에 가서 2명을 건 걸 했어요. 그럼 차후 얘기인데 어쨌든 그 인신매매들이 인상착의라 인적 정황을 우리가 나중에 밝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다른 건이 연결돼가지고 권고를 무사히 했었죠. 다행이네요. 그러면 나중에 잡았습니다마는 인신매매 혐의까지 다 해서 성취하셨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인신매매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구입한 사람이나 판매한 사람이나 죄송합니다.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걸 모두가 다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좀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납치해서 성매매 업소에 팔거나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대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랬는데 남성 손님은 15명인가 그러는데 여성 접대부가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이제 단속 반원들이 뒤지다 보니까 비밀의 방에 숨어있더라. 여성 접대부들이 한 15명 정도. 그래서 권고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여기도 혹시 뭐 이렇게 집장촌이나 다른 모름사랑 이런 데도 단속을 해서 비밀방 만들어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방도 만들지만 또 도주로도 따로 있습니다. 도주로? 그러니까 단속이 오면 단속할 시간을 끌면서 나머지 여성들을 도주로 그러니까 다른 길을 위해서 도주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방 구석이라든지 다른 곳에 창고 같은 데에 비밀방으로 만들어놓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들이 일단 두지게 되면 처음에 문을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비상구 쪽을 또 잠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아니면 그런 장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라고 말씀은 못하셨습니다만 서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서울 아니고 서울에서 떨어진 지방이죠. 지방에. 네. 그러면 그쪽의 형사들이 권총을 들고 모텔을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할을 따라 관할로 따지면 그분들 사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이 범인들 사건이 자기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행선 범죄라고 해서 서울서도 하고 부산서도 하고 대구에서 돌아다녔습니까? 그럼 범죄를 인지, 최초의 인지한 형사팀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범인들이 한 명 대 여러 명이면 지역도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가가지고 범인들을 권고한 뒤에 혹시라도 피해자 같은 걸 찾을 경우에는 그 관할 지역 형사들한테 피해자를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범인을 추적 권고하는 것은 인지한 팀에서 즉 최초의 범인을 발견한 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로 인지한 팀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정보협력이라든가 수사 요청하고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교류됩니까? 그게 이제 여제의 수사 같은 거는 교류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범이 범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관할 경찰서한테 그 범인 인적 사항을 저희가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면 거기서 권고를 하겠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출장 가서 권고를 하고 그 나머지 공범 같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줘서 추가를 권고하게 하고 또 피해자라든가 여제의 범죄에 대해서는 요청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주범이라든지 관계된 범인들은 직접 출장을 가서 권고하는 게 원칙이죠. 형사로서 범죄인을 잡고 싶은 욕심이기도 하고. 형사는 당연히 범죄도 잡지만 큰 범인, 큰 범죄를 잡았을 때는 포상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큰 사건은 특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지역 형사들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지역에 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런데 관할 경계에 걸쳐있다 그러면 이게 당신의 사건이다, 아니다. 당신들의 사건이다 이렇게 막 떠밀기도 하던데. 그거는 좀 앵커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예의입니다. 한강에 물이 떠 있어요. 떠 있을 경우에는 떠 있을 상태에서는 이쪽 예의 관할이라고 한다면 그 이쪽 해안선이 닿게 되면 B쪽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영화 같은 경우에 살짝 미는 경우도 있었어요. 영화 같은 경우. 그런데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 형사들이 그거를 민정은 없고 천연재앙에 출동했던 지구대 요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럼 배제는 아예 못하겠네요. 배제하지 않지만 저는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은 드렸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으로 범인을 잡으러 갈 때 출동했을 때는 집으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타지에서 잠자고 계속 그런 겁니까? 그렇죠. 외지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을 내고 가니까요.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추적하고 미행하고 잠을 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 갈 때는 대강을 알거든요. 이게 며칠이 걸리겠다. 그런데 우리가 출장을 오래 갈 때는 한 달도 간 적이 있지만 보통 일주일 내에 범인들을 건가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에? 네. 그러면 집에서도 지방으로 출장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쁜 사건 오래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시겠네요. 집에서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장을 하게 되면 좀 좋아했을 거예요. 왜? 밥을 챙기지도 않고 피치 않게 안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방 출장 가는 경우는 강력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죠. 옷 같은 것도 이미 다 며칠 거예요. 챙겨서 그럼 갑니까? 그렇죠. 옷 같은 거라도 팬티 같은 경우에 주로 챙겨서 가고 또 면도기 같은 거 챙겨서 가면서 일단은 일주일 이상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일찍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도 피곤이 더라고 또 중요한 건 일주일이고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범인을 권고를 하게 되면 모든 피로감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20년 전 처리했던 사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